베리의 헬로 토이 짠! 헬로 친구들 베리예요! 친구들 베리가 지금 헬로 카봇 극장판 두 번째 이야기 온파로스 섬의 비밀을 보러 왔어요 첫 판 과연 재밌을까? 첫 판도 재밌다고 하니까 그럼 빨리 보러 가볼까요? 슝슝! 안녕! 온파로스 섬의 비밀 시사회엔 얼마나 많은 친구들이 모였나 볼까요? 안녕! 짠! 친구들 베리가 이렇게 큰 헬로 카봇 온파로스 섬의 비밀 포스터 처음 봐요 여기에는 크라이언! 강! 크라이언! 헬로 카봇 대장이죠? 그리고 팔로! 에이 샤크! 그 다음에 마이모스! 친구들! 여기는 우리 티라이오에서 나왔던 티라투스예요! 티라투스는 티라클래스 동생이래요! 신기하죠? 그러면은 이번에도 티라클래스가 나오는 걸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헬로 카드 스티커도 받았어요! 우와! 신기하다! 네임 스티커도 있어요! 여기 칭찬 스티커 있어요! 칭찬 스티커! 오늘 칭찬 받은 일 한 사람! 아! 엄마한테 안전벨트 하라고 했대요! 우와! 대단해요! 밥 잘 먹었어요! 훌륭해요! 짠! 친구들한테 칭찬 스티커 붙여주느라 지금 다 썼어! 다 썼어! 티켓 받으러 왔어요! 감사합니다! 짠!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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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친구들 베리가 헬로 카봇 극장판 티켓을 받았어요! 그런데 주면서 짜잔! 조금 있으면 설날인데 설날 세뱃돈 봉투도 줬어요! 그리고 짜잔! 이거는 우리 헬로 카봇 극장판 포스터인데요! 여기 보면 베리가 지난번에 만났던 장난감들! 크라이언, 마이모스, 할로, 에이샤크, 티라이오까지 모두 나왔어요! 뒤에는 카봇 팩들! 신기하죠? 자 이제 티켓을 받았으니까 영화를 보러 가볼까요? 짜잔! 영화 시작 전! 베리가 준비한 깜짝 이벤트! 헬로 카봇 퀴즈를 내서 친구들에게 푸짐한 선물도 나눠줬답니다! 자 그럼 이제 진짜 영화 시작됩니다! 베리 보고 올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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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지랄이 요가! 짜잔! 현재 과거 미래가 다 찾아져서 엄청 센 카봇이 나타났어요. 친구들도 궁금하죠? 그럼 극장판 헬로 카봇 온파로스의 섬 보러 오세요! 안녕! 아 재밌어! 짠! 친구들 끝난 줄 알았죠? 끝난 게 아니죠? 짜잔! 우리 헬로 카봇 온파로스 섬의 비밀 포스터를 가지고 왔어요. 여기에 보면 크라이언이 이렇게 메가 트윈4 하는 게 있고, 에이샤크 토네이도 킥! 소닉 웨이브 팔로! 라이모스는 작살 미사일! 그리고 친구들 마지막에 엄청난 활약을 했던 티라이오의 기술은 시간, 에너지가 있었어요. 우리 안 본 친구들은 영화를 보면 다 알 거예요. 그리고 밑에 보면 헬로 카봇 극장판을 보면 온파로스 시계칩 쏜다! 이렇게 선착순 30만 개 하기로 했는데, 베리가 짜잔! 온파로스 시계칩을 가지고 왔어요. 우리 온파로스 섬에 비밀 시계칩을 넣었을 때 어떤 소리가 나는지 베리랑 뱉어볼까요? 장착! 헬로 카봇! 온파로스 섬으로 출발! 출발! 가위바위보 스톡이잖아!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누가 먼저 내가 먼저 누가 먼저 내가 먼저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우와 친구들 온파로스 섬에는 우리 헬로 카봇에서 동물 친구들이 춤추던 노래 가위바위보 스톡이 들어있었어요. 그건 베리가 불렀다는 사실! 이야 신난다! 앞으로 친구들 가위바위보 스톡이 듣고 싶다면 온파로스 시계칩을 헬로 카봇에 넣고 헬로 카봇 하면 되겠죠? 어? 그럼 친구들 우리 카봇 팩을 뺐을 때는 시계칩에서 어떤 소리가 나는지 볼까요? 오! 카봇! 신나지만! 하나 둘 셋! 다들 자리 두다! 오! 찾던! 잘 가! 잠깐! 그라이언, 에이샤크, 팔로, 마이모스 팩은 다 가지고 있는데 우리 팩은 없다고? 어? 티라이오잖아! 티라이오! 니 팩은 나는 장난감에서 못 봤는데? 티라이오 팩은 영화관에서 만날 수 있다고? 정말? 어떻게? 영화관에서 팝콘 세트를 먹으면 우리 팩을 준다나? 뭐라나? 나는 영화관에서 팝콘 안 먹었는데 아휴, 팝콘 먹을걸? 영화관에 볼 때 팝콘을 안 먹어? 세상에! 애송이! 베리한테 뭐라고 하지마! 팝콘 안 먹을 수도 있지! 너한테 하는 얘기 아니거든! 아, 얘들아! 싸우지 마, 싸우지 마! 왜 팝콘 갖다가 싸우고 그래? 그럴 줄 알고 베리 너를 위해 우리 팩을 가져왔어! 어? 진짜? 어딨어? 어디? 내 방패 쪽을 살펴봐! 방패! 오! 여기 있다! 짜잔! 친구들! 우리 티라이오가 티라이오 팩을 선물해줬어요! 고마워! 친구들, 또 궁금하지? 우리 한번 같이 들어볼까? 들어볼까? 자, 티라이오! 헬로우, 까봇! 과거와 현재 미래가 힘을 합쳐서 시간 에너지 충전! 티라이오 시간 에너지 발사! 오! 친구들! 여기에 적혀있던 시간 에너지 기술을 쓰는 멘트가 들어있어요! 과거와 현재 미래가 힘을 합쳐 시간 에너지 발사! 우와! 티라이오가 와서 직접 보여주기도 하다니 최고야! 그렇다면 뺄 때도 음성을 들어볼까? 시간 에너지 충전 완료! 시간 에너지 충전 완료! 시간 에너지 충전 완료! 우리의 시간 에너지가 얼마나 강한지 친구들도 눈으로 직접 확인하라고! 짠! 이렇게 해서 헬로 카봇 온파로스 3의 비밀에 나오는 카봇들의 팩 모두 모으기 완성! 마이모스 팔로 크라이언 에이샤크 그리고 동물들의 카봇 팩들도 있고요 여기 온파로스 3의 비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간 에너지를 발사하는 티라이오! 친구들! 그럼 베리의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꾹꾹 잊지 마시고 눌러주세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안녕! 안녕! 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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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리의 세계 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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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 모여라 얘들아 놀자! 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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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리의 세계 와 헬로 헬로 헬로